어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답변을 보면서 한 장관의 오도된 자기확신이 그야말로 구제불능수준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당의 김회재 의원께서 국회의원 300명이 수사개시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왜 장관 혼자서만 아니라고 얘기하는가 이렇게 묻자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추 전 장관이 만들었던 시행령 자체가 부당하게 축소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정당화한 것일 뿐이다. 개정법률의 문헌대로 시행령을 만들었다 라고 했던 것이 종전까지의 답변이었는데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서 전임 장관이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상화한 것이다 라고 까지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구제불능입니다. 잘못된 자기확신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뛰어넘고 법률의 취지와 내용을 벗어나면 위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위법한 시행령은 위헌이라고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삼권분립을 능멸하는 한동훈 장관의 이 오도된 자기확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송기현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사태를 보면서도 국민의힘 어느 누구 하나 의원이 나서서 옳은 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에는 과거 유승민 의원 같은 사람이 정령 한 사람도 없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의 공언은 계속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오도된 자기확신으로 인한 법치주의의 유린 삼권분립의 유린 상황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책임을 묻고 바로잡을 것임을 다시 한번 엄숙하게 선언합니다.